안녕하세요 통통 보아입니다 통통한 보통 아저씨 오늘은 소주에다가 홍삼 액기스를 좀 섞어서 한잔 마시구요 안주는 돼지 목살 구워서 야채하고 쌈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1,2인용 조그만거 샀거든요 멀티쿠커를 구이는 처음 써보는거라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처음에는 좀 얇은걸 사왔어요 가지도 하나 없고 버섯도 하나 없고 자 오늘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집 김장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쌈을 하나 쌓게요 상추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깻잎만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치 속전 김치를 조금 넣고 양팔 어떻게 하면 모르고 넣을까요? 시raktion 한 마시 cay 복요 sk Johns 1패 5 나베는 한번 해먹었었는데 구이는 오늘 처음 쓰는 거거든요 혹시 몰라서 목살 얇게 잘라놓은 거를 일부러 사왔어요 삼겹살은 기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잘 익네요 맛있다 나의 씨를 다Euro-INVIRM 만약에 비벼내는 밀키가 되게 좋아 traumat제수 있고 다이어트 입안것이 저희의 짜리 이렇게 싸운겁니다. 왜냐하면 깻잎장아찌 쐈어요. 건져서 술 한잔 맛이 딱 좋습니다. 고기의 인용 속도가. 아... 아... 음... 음 맛있네 혼자 이렇게 고기 구워서 먹기 딱 좋다 진짜 자 이렇게 싸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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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엄친아가 시작됐습니다 아내하고 딸이 저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찍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통통보의 혼술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